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니예요. 검찰은 그저 가정부가 자살로 위장하고 주인을 살해했다. 양병이 주도를 해서 준비를 지내셨으면 좋겠어. 10년을 가족같이 지냈어요. 저거 왜 그랬거든요. 왜? 그게 목격자가 있어. 목격자 임지우.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내가 증인이라고? 1학년. 임지우 학생 맞지?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아니야, 알았어. 자폐인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지우를 믿어요. 나는 의뢰인간의 논리를 믿거든요.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 감독님이시죠. 정을 보겠습니다. 증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증인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한 감독님과 정우성 씨, 김양기 씨 감사합니다. 네, 부대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대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대 옆으로 모시겠습니다.